본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9장의 총결론 말씀입니다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본다는 사람은 왜 못 본다고 그러겠어요? 본질을 보려고 하니까 본질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안 보이고 못 보는 걸 알죠 그런데 본다는 사람은 뭐를 보는 걸까요? 현상을 보죠 현상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다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 본다는 생각 때문에 본질 세계가 있는 줄 본질 세계가 어떤 것인지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3장에서 시작된 결론이에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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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질 세계는 안 보여요 모든 겉대급과 현상과 행동은 보이는데 그 깊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안 보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세계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극률, 의, 복 또 무엇보다도 사랑,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파리가 들어와서 날아다니요 그런데 그 파리가 우리 가정의 세계를 알거나 누려요? 전혀 못 누리죠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 여우와 이래를 만나요 풀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여우와 이래를 만나고 합력하여 선을 체험하는 것이죠 종교에는 그거 전부 말뿐이죠 그래서 믿음은 본질을 본 열매예요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봤을 때 그냥 믿음이라는 열매가 피어나는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겠어요? 그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 소달락은 40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돌이킴과 열린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돌이킴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달락이 40장 13절에서 25절인데 이 소달락은 탄젠트 포인트로 시작해서 탄젠트 포인트로 마감을 해요 그 탄젠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남은 자들이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여우와께 범죄했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않았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이 고백에 아버지의 가슴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종교에는 이 고백을 못 드려요 하나님 성긴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성겨왔잖아요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다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고는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혼자 땡글땡글 있죠 이 쏟아 부어지는 아버지의 은혜의 가슴 사랑의 가슴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은 돌이킴 그 하나님께 꼭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그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열리고 거기서 생명계를 만나죠 그래서 그다음 달락이 생명계의 실제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요 성경의 찬란한 봉우리 중에 하나죠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요아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에 하나님의 가슴에 사랑의 홍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본다고 우길까? 현상의 본질을 전혀 못 보는데 왜 본다고 우길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도우세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 왜 그러는 걸까? 이것이 이 달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스스로 만나야 되는 통열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회복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 고백을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이 되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종이라는 말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육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회복된 영광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거기에서 이 남은 자의 우리는 심판되어 마땅합니다 마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열린 생명계 열린 생명계고 그 다음에 마감은 그 생명계가 어떻게 열리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일이에요 그래서 43장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새 일인데 먼저 14, 15절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러니까 불행은 내가 삶을 마감한 다음에 역사하시면 나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죠 내 삶의 중간에서 역사하시면 나의 옛일이 끝나고 새 일이 열리니까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 여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위에 내가 고레스를 보내 고레스는 생략되어 있지만 바벨론이 도망하여 내려가 갈대아로 내려간다 갈대아는 지역 이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읽힌 제국의 이름은 바벨론 나는 여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국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지금 현상계 속이 있죠 현상계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마라나타 그리고 1820 데일리 브레드 만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소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끼리 모인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말을 너무너무 멋있게 잘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똑똑한 얘기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서 옛일이 끝나고 새일이 출발되는 것이지 16절, 17절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세상 권세가 파멸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파멸된다는 것은 세상은 섭리기제예요 이 열매가 하나 맺기 위해서는 뿌리도 내려야 되고 싹도 튀어야 되고 떡잎도 생겨야 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벗고 나뭇잎이 생기고 꽃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은 열매를 위한 기제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힐 때는 모든 것이 폐해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을 열매에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었고 이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 기제는 다 폐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병거 말 군대 용사에 이끌어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화가 말한다 이 16, 17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출애급의 이미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될 때마다 그 제국의 권세가 꺾어지고 생명세계가 피하는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죠 그게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시죠 십자가에서 사실은 세상 모든 권세는 끝나버렸어요 그 자체가 절대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도 세상 것을 목표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천적인 의미는 원래 혼동과 공화와 허감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을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혼동과 공화와 허감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현상 세계가 아니니까 현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을 써요 물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잖아요 당기는 거릇에 따라서 길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H2O가 아니죠 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식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혼동과 공화와 허감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원천적인 의미가 이 본문에 들어있고요 또 이 말씀은 그 당시 백성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BC 6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함대가 조직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덴과 페니키아 함대가 이대 함대였는데 애국은 아덴 함대를 쓰고 페르시아는 페니키아 함대를 썼어요 그 BC 6세기 당시 상황적인 의미도 그 함대를 가진 자가 세상을 재패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면 그것도 끝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18절에서 21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생존계를 지난 생명계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그런데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몸을 불태워줘도 세상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명도 있고 윤리도 있지만 구원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이죠 사람은 힘이 아무리 세도 자기가 자기를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종교의 거듭남은 거짓이에요 간단하게 증명되잖아요 한국에 가보니까 가나인 교인이 점점 많아져요 가나인 교인 아시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을 만난 것이거든요 새로운 차원을 만난 사람 밀어내도 안 나갑니다 아니, 핍박해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거듭남이? 짝퉁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인 거의 없습니다 인간만 바라보도 매주 교회로 오면 두세 시간 적어도 쓰는데 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만 보다가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왔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못 보고 사람 눈치만 살펴요 대형 교회일수록 부와 사치와 성공과 호화로움이 의해요 뭐 성공했다, 돈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큰 교회로 가요 왜? 열 명한테 대접받는 게 좋을까요? 만 명한테 대접받는 게 좋을까요? 교회가 이게 보이기 왕국이에요 보이기 왕국 그냥 교회 와서도 서로 보이게 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조세희 씨가 난장이가 써 어울린 작은 공 안 읽으셨어도 들은 다 보셨죠 조세희 씨가 항순원 씨 제자예요 제자인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철거민촌에 주민 실상을 취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쓴 작품이 난장이가 써 어울린 작은 공이에요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의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있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본질을 본 사람은 새 차원을 만난 사람은 이 현상, 물질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허상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해요 본질을 못 보는 사람은 그냥 계급장 만드는 게 평생이에요 평생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거예요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내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자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 자인가 이런 성찰이 전혀 없어요 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느라고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에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족이 같이 사는데 서로 막 호화로워지려고 합니까? 아니죠 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서로를 느끼지 못하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 단절된 의식 때문에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본질을 버리고 수시로 변하는 이 겉의 현상의 허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나만 편하면 남들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의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조세시가 어떻게 이런 것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게 저에겐 질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나누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모든 생명이 끊어져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기독교는 이 정도의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많이 쌓고 많이 가지는 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인데 그런 것을 말하고 듣고 사는 것이죠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일은 다위도왕국과 솔로몬 제국을 얘기하고 옛적일은 야외의 종교의 화려함이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는 번제를 일천번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드리는데 양을 일천마리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풍요시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국 기독교 그저 돈이 홍수처럼 몰려들어오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패해버리고 누구를 쓰셨어요? 고레스를 쓰시잖아요 고레스는 여와도 모르고 여와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상륙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생명이 생명으로 피어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 인류 역사의 제일 큰 비극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나의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 나는 그 수백억 년의 시간을 통해서 너로 내 생명을 갖게 하였다 누려다오 즐거워해다오 멋지게 살아다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종교의 경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오묘한 비밀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요리 꾸고 조리 꾸고 한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 형제 자매야 같이 살아 같이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소박해지고 자유해지고 멋이 있어지기 시작해요 보라아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모르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일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기 광야와 사막은 물론 실제적인 광야와 사막도 얘기를 하지만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말했죠 광야와 사막은 불순종 종교의 황폐예요 그 종교의 황폐가 끝난 생명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벌써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게 찔레와 가시의 포도원이 되었고 6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인데 거기서 추방된 생존의 황폐가 나오고 반대로 2장에서는 보면 그 시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게 이루어지는 평강과 안식 칼을 녹여서 호미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누리고 서로를 피워내는 기쁨 사람이 언제 행복해요? 나 때문에 너가 피어날 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 때문에 네가 멸망을 해야 돼 네가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이런 삶을 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마지막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죠 다시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또 뱀이 모두 함께 살지만 해뎀도 상암도 없다 이러한 비전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의 황폐는 종교의 황폐, 불순정의 황폐예요 종교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종교인들은 가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돈밖에 없어요 돈도 가난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해요 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굶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뜨뜻하게 살고 내 생명 속에는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감사와 기쁨과 함께가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도 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종교를 돌이키지 않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돌이키기를 원하시면 기본 자세부터 갖추세요 말씀 만나기를 중심의 진실로 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하루 세 번 하세요 그리고 예배 자세를 세우세요 그리고 무엇이 내 안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생각만 하는 것은 의석인 것이죠 세일이라는 단어가 하다하시예요 하다하시 하다시인데 이게 성경 전체에 53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사야 선지서 이 부분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사야 선지서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옛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일이 우리에게 피어나게 하려고 막 하나님이 자기 가슴을 쏟아붓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내 삶, 내 옛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장차 들심증 이일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심증 이일이 타조는 인간 생명권을 벗어난 야생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시간이 와요 그때 내가 광려의 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의 대멸종을 지나면서 인간 생명을 창조해가지고 그 인간 생명 중에서 남은 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마시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남은 자는 내가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누림의 열매죠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계가 임할 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한테 뭐 갖다 받쳐라 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신비를 누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흠뻑 누리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리와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누리려고 하면 그 일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이에요 요한봉 3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 부분인데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시작해서 못 본다 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끝내시는 거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옛 일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종말적이에요 본질계 차원이 열리는 순간에 현상계는 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촌찰살인이에요 정말 딱 한마디 예수님은 인생이 뭐냐 보이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든데도 좋은 학교 가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1년이 1년이 3년이 그런 차별을 안 두면 아마 자기에게 필요한 학교 가지 무조건 이름 좋은 학교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지위도 남들보다 높은 지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 살겠죠 이 보이기라는 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게 한다는 말은 남들이 타인이죠 그러니까 보이게 가족들끼리 보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단절을 절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이기라는 말을 세 번을 다시 씁니다 어디에서? 23장에서 23장은 종교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그토록은 아름답게 보이되 그 안에는 죽음과 더러움이 가득하다 사람에게 얽게 보이되 그 안에는 불법과 위선이 가득하다 저는 종교에서 제일 싫은 게 이거예요 종교는 목사든 장도든 집사든 하여튼 그 룩이 있어요 룩 교회에만 오면 교회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이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칼영이라는 심리학자가 심리학용으로 만든 것이에요 인간은 다 페르소나가 살아요 사회생활에서도 다 자기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죠 종교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지 그 가면이 가장 뜨겁고 질긴 데가 종교예요 보이기를 한다는 말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돈 없는데 뭘 보여요? 돈은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돈을 위해서 사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수십 억만 년 걸려서 만들어진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돈은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보이게 한다는 게 거짓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보이게 안 하잖아요 나는 나일 뿐이지 보이게 한다는 자체가 나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버린 것이지 그게 무작융이에요 영원한 허무예요 내가 나를 버려버린 영원한 허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야 돼요 정말 그냥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돌이켜서 피어나는 새 일은 무엇이에요? 영원 무한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생명은 영원 무한하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했었고 죽은 후에도 내가 했어요 알죠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와 질량의 형태는 변하지만 그 본질은 조금 더 없어지거나 더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고 무한하죠 물론 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영원 무한을 산다는 삶은 욕심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 무한히 사는데 뭘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럼 욕심이 없으면 뭘로 사나? 존재의 지향성만 남아요 나의 나댐 나의 나댐을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싸울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지킬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 허탕물에 강력한 저항성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나댐을 피어나가기 때문에 여우와 이래를 만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피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이미 공급되어 있어요 마치 풀한 포기도 자기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댐을 사는 사람이 여우와 이래와 합력하여 선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동지가 필요합니다 단절의 사람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편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이 길을 가지도 않지만 나만 멋있게 보이고 잘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격리할 동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우와 이래와 합력하여 선을 만나는 것이 여우와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속에서 아 하나님의 나의 창조 이 세계의 창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너희는 여우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저에게 만약에 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죠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면 전부 다 재벌집에 태어나고 전부 다 잘생기게 태어나고 전부 다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따져야 될 일이죠 여우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감사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에 류약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신비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서로 부딪히며 만날 때가 있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있고 이 모든 조화 속에서 감사 감사한다는 말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받는 내 가슴이 탄젠트 포인트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터치되는 것이에요 터치되는 곳에는 감동이 피어나요 감동 생명은 감동으로 사는 것이에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으로 사는 인생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쨔쨔하고 조잡스럽습니다 감동으로 생명이 피어날 때 아름답고 생명의 무한함과 그 깊이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상승돼요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있는데 서로 감사하는 가족 에너지 레벨이 무척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상륙돼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그럴 때 그 복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이렇게 감사할 때가 감사할 때가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 말은 생각이 끝나버리는 때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살지만 생각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끝날 때를 무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이 무하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끝나고 내가 나인데 역설적으로 내가 나인 것을 잊어버린 상태 그때 나는 전체가 됩니다 그때 나의 전체가 되면 나의 전체가 됐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와 나의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또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피어나면 프로가 끝나요 종교는 프로의 세계예요 잘해야 돼요 그렇게 종교인들은 예배의식에 대표기도 시키면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잘못뿐인 게 아니라 종교는 잘해야 되니까 못하면 정제받으니까 그런데 프로가 끝나고 아마추어 시대가 펼쳐져요 여러분 혹시 프로 자녀 주셨어요? 프로 자녀? 그건 저주죠 어린아이 같이 그냥 나인 앙투왕 생태키베리의 인간의 대지 이 책은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성도님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몇 번 여러 번 읽어보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하고 싶어서 오디오가 많습니다 첫째 서문을 들을 텐데요 이 서문에서는 돼지는 땅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왜? 땅이 왜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 돼지가 도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이 돼지 위에 살지만 돼지를 넘어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넘어섬이 뭐냐 그러면 각각 자기의 일을 통해서 목수는 목수의 일을 통해서 농부는 농부 자기는 비행기 조종사니까 항공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데 이 세상을 보면 현상이 어떻든 간에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빛나는 별들이에요 빛나는 별들인데 그 수많은 창과 방들이 닫혀있고 빛은 다 꺼져 있어요 서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문의 결론은 우리는 서로 맺어져야 된다 이 단절를 넘어서 서로가 터치될 때 우리 속에 숨겼던 그 이야기가 피어나게 된다 들어보십시오 돼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돼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대패나 쟁기가 필요한 것이다 농부는 땅을 갈면서 자연의 비밀을 조금씩 조금씩 캐낸다 그가 캐내는 진리야말로 보편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항공로의 연장인 비행기를 통해 모든 오래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아직도 나는 아르헨티나로 맨 처음 야간 비행을 하던 바로 그때 보았던 광경이 눈앞에 선하다 평야에 두문두문 흩어진 불빛만이 별처럼 반짝이던 그 캄캄한 밤의 모습이 그 불빛 하나하나가 칠흑같은 어둠의 대양 속에서 의식이라는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불빛의 보금자리 안에서 사람들은 읽고 생각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다른 보금자리에서는 어쩌면 우주를 탐색하며 안드로메다 성운을 계산하느라 녹초가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저쪽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불빛들은 들판 군데군데서 각자의 양식을 달라며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시인, 교사, 목수의 불빛 같은 가장 소박한 불빛까지도 반짝였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별들 가운데에는 닫힌 창문과 꺼진 별빛과 잠든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는 서로 맺어지기 위해 꼭 노력해야 한다 들판 여기저기 타오르는 저 불빛들 중 몇몇과 소통하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것이다 수련기간이 끝나고 자기가 조종사가 되어서 첫 비행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기오매는 이미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오매에 어드바이스를 들으러 가는데 그 기오매가 지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지리 속에 담겨있는 삶을 보게 해줘요 하나님의 새일이 본질을 보는 것이죠 본질을 본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현상을 보는데 현상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얘기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무선 유도로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데 그때는 무선 유도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종종 항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카사블랑카로 가야 되는데 항로를 잃어가지고 시스네로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내려 그걸 찾아서 그래서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다시 카사블랑카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삶의 도전 속에 살고 있을 때 삶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선물이라는 것을 만나요 지금은 편하게 편한 삶에 쌍겨져 있어요 편한 삶에 쌍겨져 있어요 도전은 놔두고 조금이라도 불편해질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일 첫 비행을 하라는 상관으로부터의 명령을 받고 앙뚜하는 무서움과 또 자부심으로 뒤엉힌 가슴을 안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그날 밤을 동료 기요매의 집에서 지내기로 해요 기요매는 가장 친한 동료였고요 또 선배의 경험자였어요 기요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기요매는 그날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비행 중에 폭풍 후 안개, 구름, 눈 따위가 괴롭힐 거지만 그걸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내니는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기요매에게서 이상스러운 지리수업을 받는데요 기요매는 스페인의 지형을 가르쳐주지 않고 스페인을 친구로 만들어줬어요 구아딕스 근처 들판을 둘러싸고 서 있는 세 그루의 오렌지 나무에 대해서 롤가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롤가시 근처에 있는 하찮은 농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곳의 농부와 그의 부인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러자 1500미터나 떨어져 있는 그 부부가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지리학자들도 모르고 있는 상세한 것들을 그 망각과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로부터 끌어냈죠 조그만 산 허리에 목장에 있는 30마리 양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어요 앙뚜아는 첫 비행 전날 기요매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작은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겨울이 얼어붙은 거리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것이지만 새벽이 되어 우편 행랑이 비행기에 실릴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걱정과 열정 희망은 자신이 맞게 되는 거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만일 우리가 시스네로스를 찾아내기만 하면 가솔린을 가득 채우고 비행을 계속하여 서늘한 새벽역에 카사블랑카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내리와나는 함께 도시로 내려갈 것이다 새벽역이지만 일찍 문을 여는 작은 가게에서 내리와나는 따뜻한 빵과 우유를 탄 커피잔을 앞에 놓고 식당에 마주 앉을 것이다 우리는 이 생명의 아침을 선물 받은 것이다 삶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 향기롭고 따끈한 첫 모금 속에 우유와 커피와 미리 혼합물 속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목장들과 이국의 농장들, 수확물들과 하나가 되며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온 대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신을 두기 위해 새벽의 식사에 이 향기로운 그릇을 차려주는 별은 오직 하나, 이 지구밖에 없다 이 현상,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의 저주는 결코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하루에 여섯 끼를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를 못해요 양손에 잡고도 놓칠까 봐 부들부들 떠는 전혀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조난당한 동료를 구출하러 가서 자기도 같이 조난을 당합니다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여, 아무것도 없는데 동료 일곱 명이 함께하는 그 부여 그런 것을 맛보죠 생명세계에서는, 본질계에서는 또 들어보십시오 그 야간 비행의 밤과 그 몇십만 개의 별들, 그 평온함, 그 몇 시간 동안의 절대력, 이런 것들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어려운 하루의 비행을 한 후에 세계의 새로운 모습, 저 나무들, 저 꽃들, 저 여인들, 저 미소들 새벽역에야 우리에게 돌아온 생명의 힘에 의해 싱싱하게 채색된 우리 노고에 보답하는 이 하찮은 것들이 콘서트,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앙투안은 불시착을 경험해요 다른 비행기가 먼저 불시착을 했고 그 비행기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 착륙했지만 고장이 나버려서 이륙하지 못한 다른 비행기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에 앙투안의 비행기도 착륙했지만 다들 땅에 붙들리고 말았어요 1년 전 그곳에 불시착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학살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멀리에서도 보였던 이들의 착륙은 그들에게 경비태세를 갖추게 했을 것이고 앙투안과 동료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샘을 합니다 화물실에서 상품 상자를 꺼내 속을 비우고 촛불을 하나 켜놓았어요 사막 한가운데 지구에 벌거벗은 껍질 위에 천지개벽대와도 같은 고독 속에서 그들은 구원받을 새벽과 공격할지도 모르는 모르인들을 기다렸어요 바람과 모래와 별들, 어둠컴컴한 모래의 식탁 부위에서 자기들이 추억 말고는 이 세상에서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일곱 명의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위험한 일에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고 자신을 넓혀감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요매가 겨울에 안데스에서 조난을 당해요 안데스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칠레의 군인들이 구출하러 가지 말아라 그게 추락했으면 죽었을 것이고 혹시 살았다 그래도 그 추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앙투안은 친구를 구출하러 갑니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친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만 되는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존의 사람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 구조하러 갑 속에서 그 친구도 기요매도 앙투안도 이 우주에 대한 책임감 성경은 하나 됨 가족 됨이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에요 이 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좀 더 자랑스러운 자리로 그게 생명을 사는 것이고 그게 본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또 들어보세요 그의 가장 친한 동료 기요매는 겨울에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다가 행방불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앙투안은 기요매를 구하러 동료들과 그곳으로 가서 수색을 했고 결국 그를 구해냅니다 그를 구하러 갔을 때 칠레의 장교들은 탐색을 말렸어요 지금은 겨울이고 추락할 때 살아있었다 해도 밤이 추해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하죠 그러나 기요매는 불시착한 곳에서 빠져나왔는데요 등산 장비도 없이 4500m의 높은 고개를 기어오르고 절벽을 따라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발과 무릎과 손이 핏투성이가 되었어도 전진해 나갔어요 단 1분이라도 쉬면 추위와 죽음이 따라올까봐 계속 움직였고 걸었어요 동상으로 발이 부어 구두에 발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두의 운두를 잘라내어 발이 들어가게 하면서도 걸었어요 기요매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여러가지 징조로 나는 마지막에 왔다는 걸 알았네 나는 두 시간에 한 번씩 구두의 운두를 잘라내거나 부어오른 발을 문지르거나 또는 단순히 심장을 시계하기 위해 멈춰야만 했다네 그런데 마지막 며칠 동안은 기억력이 없어지더군 나는 번번이 무엇인가를 잊곤 했었네 첫번에는 장갑 한짝이었는데 이 혹하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지 나는 장갑을 내 앞에 벗어놓았다가 그것을 줍지 않고 그냥 떠났던 거네 다음은 시계였어 그리고는 나이프 또 나침판 쉴 때마다 나는 가난해져갔네 살아갈 길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뿐이었지 또 한 걸음 우리들이 언제나 되풀이에서 걷는 똑같은 걸음을 다시 내딛는 거였네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고 머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어 나는 머리를 전해본 책이나 영화에 집중시켰고 다른 추억으로 돌리곤 했네 앙투안이 기요매를 찾았을 때 물크러진 과일처럼 부어오른 검은 얼굴과 손은 마비되어 있었고 동상에 걸린 두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민더자의 병원에서 앙투안은 기요매를 간호합니다 기요매는 우편기에 대한 책임 기다리는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가 자신이 손하게 동료들이 슬픔 기쁨을 쥐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 그것에 자신이 참여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요 그저 나 하나 잘 살려는 그것을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 땅에 조금 더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사막에 불시착되면 죽는 것이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그 사막을 걸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승규를 만나는데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라고 합니다 며프라프라는 기관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계속 걷다가 더디어 아랍인을 만나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졌는데 그 아랍인의 얼굴은 잊혀지겠지만 그때 인간을 만났다는 인간을 만났다는 그 기쁨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낯선 사람들이 통하고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 아름다움을 이 생댁지 베리는 너무 아름답게 적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걸어가 보기로 합니다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500미터를 걷고 드러눕고 다시 걷기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걷고 있었어요 당장 쓰러질 것 같았으나 메마름 느낀 외에는 절망조차 느낄 수 없고 괴로움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다 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앙뚜아는 예전에 기오매가 구조되었던 경험을 말해주었을 때 마지막에 안데스 산맥 속에서 수탁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했던 걸 기억해내요 그는 다시 희망을 잡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앞에 아라빈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바다 위 신처럼 모래 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환영이 아니라 진짜 아라빈이었고 이미 종족도 언어도 차별도 없었으며 단지 그들이 어깨 위에 천사장에 손을 올려놓는 이 유목민이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구조되었어요 그 대목입니다 우리를 구해진 그대 리비아의 유목민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얼굴도 영원히 생각나지 않게 되리라 당신은 인간이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얼굴과 함께 내게 나타난다 당신은 우리를 눈여겨본 적도 없었지만 벌써 당신은 우리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형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알아볼 것이다 당신은 숭고함과 친절에 쌓여있어 내게는 마실 물을 줄 능력을 가진 위대한 왕자로 보였다 내 모든 친구와 내 모든 적들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로 걸어왔기에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적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사막이 처음에는 공허와 침묵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됨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 중에 종교생활하면서 자기 이익 챙기실 분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저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니다 이 땅의 역사와 인류가 우리는 다 이웃심의 형제며 함께 살아야 되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이곳에서 피우고 계십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겉만 사는 생존계에서 깊이를 가꾸는 자리입니다 돈으로 사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생명으로 피어나는 삶을 가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인간 모임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다른 인간 모임에 참여하듯이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내 한 생에 동안 이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함께 피어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오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내가 얼마나 가짜며 거짓된 것인지를 고백하십시오 옛일을 끝내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몸부림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본질을 보도록 어웨어, 통찰, 말씀 만나기 주님의 기도, 예배 자세 이 모든 것이 본질을 보는 눈을 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본질의 세계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세계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 세계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강력한 세계가 그곳에 있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높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을 피워내는 하나인 교회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